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온 장유리나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도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나니 10월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최근 10년간 10월의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10월의 일 최고기온 순위입니다. 먼저 1위는 제주도로 32.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31.6도를 기록한 고창군 지역이 3위는 31.1도를 기록한 광주가 차지했습니다. 10월임에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대부분 10월 1일에서 10일까지 상순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10월 1일 최저기온은 어떨까요? 순위를 보면 역시 10월 26일에서 31일로 하순의 기록입니다. 9월에 최저기온만 해도 1위만 영하를 보였는데요.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영하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7.3도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10월 초에는 30도가 넘는 더위를 보이지만 10월 말로 갈수록 영하 5도가 넘는 지역도 많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는 하루에 비가 얼마나 내릴까요? 최근 10년간 10월의 최다 1강수량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에 기록이 대부분인데요. 양산시가 1위로 277.5mm의 비가 내렸고 같은 날에 서귀포와 울산 지역도 267.7mm와 26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2016년 10월 5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강수분포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강수분포도를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중부지방 지역은 옅은색으로 강수가 많이 내리지 않은 반면 남색과 보라색으로 겹쳐진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에서도 남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길고 폭 좁은 띠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다 1강수량 순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에서도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10월의 기온과 강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름도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높은 하늘에 맑고 청명한 날씨만 있을 것 같지만 30도가 넘고 많은 비가 내린 날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상 숫자로 보는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